포켓몬 가을회 허유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포켓몬 가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직접 제 손으로 이 사상 르가루왕 바로 얻어버렸었는데 그리고 또 저번에 에페게시 선생님이 주셨던 피카츄 있잖아요 나는 이게 삼성짜리인 줄 알았는데 럭크론이라고 써있어서 일반 가을회랑 색깔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하기 힘든 가을회 디스크인 것 같아요 저번엔 진짜 아쉽게도 쏠가레오 우선 눈앞에서 놓쳐버렸는데 오늘 복수전 하러 왔어 새롭게 합류한 포켓몬 치즈 가을회 부대와 함께 오늘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도전 아 저번 못 잡은 쏠가레오가 눈앞에 아른거리네 진짜 아 오늘 전설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? 잭크롬이랑 레시나무 해서 합체 줄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롤아 떴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돼 하하하하 오늘 시작부터 5성각인가? 이거 그리고 제가 꿀 트위드를 좀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300%가 넘어야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눌러볼게요 자자자자자자 갈모에 별가살이 있었나? 기억이 안나네 어 없는 거? 아쉽다 여기서 좋은 거 하나 나왔어야 됐네 아니 뭐야 이 안에 디스크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이거 불쌍해 일성다리들이 여기 다 버려졌어 이거 갈아줬 수 있는데 그냥 버려진 거 실화인가? 저번 시간에는 쏠가레오 놓쳤지만 오늘 루나알나라도 꼭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기압 아 멘트 치다가 놓쳐버렸어 아 어 리자목? 설마 오? 누가 많다? 누구 아람? 우리 한번 지진 시원하게 일으켜가지고 첫 5성 한번 노려보자 가자 일단 제가 선제공격 가져갔어요 오케이 공격업 20까지 오늘 바로 5성 뽑으면 거기 그 자리에서 콘텐츠 종료가 야 이거 시작부터 5성을 보게 될 줄 몰랐네 오케이 회피력 업까지 일단 초반 흐름 너무 좋아 자 다음 턴 20 20 때려주고 스톤 엣지 갈라져라 루나알나 뱀 오 급선 맞았다 휴지까지 반 찼어요 저번에 쏠가레오는 엄청 단단했는데 루나알나는 조금 약한가? 성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? 제발 한 턴만 버텨 쉐도레이 오오! 즉 짧아 마지막은 바로 죽을 것 같아 버텨!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? 아 이거 빨리 진짜 5성을 뽑아야 돼 슈카츄 너로 정했다 비타지! 야 간다!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계속 눌러야 되는 거 같아. 그래야지 위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10만 볼트 치져! 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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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저 로나로 못 잡냐 설마? 기다려 로나라! 아 이거 위험한데? 이거 막아야 되는데 무조건? 제발 방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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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꺼져! 제발 한 턱만 번져줘! 제발 한 턱만! 와 이게 마.. 맞아요? 와 5성 너무 쎄! 만약에 여기서 마스터볼이 떠준다면? 어림없는 소리! 슈퍼볼! 슈퍼볼! 한번만! 한번! 한번만! 제발 한번만! 한번만! 떠주세요! 아... 어이가 없네 요번에도 루나하라 눈앞에서 놓치는 거야 설마? 아 한 번만 더 나와줘 진짜 루나하라 어? 도구찬 쓰는 거야 방어랑 투수 방어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5성 한번 떠주면 버틸만 한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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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성 떴죠 이번에는 300% 잘 뛰어볼게요 삼성! 삼성 포커복수! 삼성은 이득이에요 자 가자! 음! 아 300% 못 넘겼어 리자몽까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리자몽도 뜰 수도 있겠는데? 2차전 들어간다 오늘 꼭 잡아보자 휴카츄 4등급까지? 휴카츄 4성까지 한번 얻어보자 그러면 나 4성 유저 2개라서 다음에 전설 떴을 때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미래클 도구보너스에서 방어 투수 방어까지 업됐기 때문에 이번 진짜 기회다 으아악 루아 루아! 캐리 해줘! 아! 공격 없이! 자! 기술 들어간다 이 정도면 많이 아프겠지? 피카츄는 다음부터 한번만 더 맞으면 꺼들 것 같아 나 이건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 일렉토리 네트? 이거 처음 보는 기술인데? 전기볼 루가루아마 속성이 전기타입에 약한가봐요 자자자자자 루가람 가자 잠깐만 아까 공격 아예 안 들어갔어? 솔가리오꺼? 제발 버쳐줘 한 번만 떠줘 아이고 와 진짜 이거 왜 눈앞에 전설인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삼성이랑 좀 애매해요 근데 피카츄는 어차피 한 대 맞으면 뻗을 거라서 아 이거 못 잡겠는데? 머스터블 한 번만 뜨자 괜찮아요 일단은 피카츄 대 피카츄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갈 거야 아 진짜 오늘은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성공 못하냐 아 안돼 안돼 제발 버텨줘 아니 이게 뭐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피가 너무 안 닿는데 5속짜리 근데 여기서 마스터블이 떠준다면? 아 그래도 피카츄 4성은 얻었어요 간신데워드 피카츄 4성이네요 아 제발 오 땄다 지겹다 루나 알아야 이제는 이 정도면 잡혀줘야 되지 않겠니? 야 이거 확실히 또 상성도 있네요 여러분 와 옆에 선생님께서 그 상성이 맞는 그 가을회를 빌려주셨어요 이거 이거는 온 우주의 기운이 뭐였습니다 무조건 뽑아야돼 이제 좀 그만하자 나 힘들다 팬텀 우와 메가지나가 되는구나 이게 우와 너 메가지나 처음 봐요 메가팬텀 가자 야 메가는 이게 공격력이 엄청 세구나 섀도볼 그러네 훌륭해 데미지가 3분의 1이나 달았어요 이거는 깰 수는 있겠다 이번에 자, 두 번째! 자, 두 번째! 이제 좀! 이 찌긋찌긋한 싸움! 그만 좀 저항해! 와! 와, 확실히 상성도 중요하네요! 데미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? 제발! 오! 하이프볼! 가자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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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악! 아악! 저 지금 돈을 500원짜리 많이 받고 왔는데 순상 났어, 벌써! 우리 제목까지! 아, 진짜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제 몇 번 싸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. 네 번째 한번 싸우자 이제! 이 리셨몽 4선 정도만 먹어도 오늘 그래도 아악!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. 그 하루 원을 아, 슈퍼볼! 왜 이렇게 있어? 여기서! 아아.... 이제 다 깔아가지고 자기가 더 LGBT 나온다 와아... 으으으으으아악! 와아악!! 아아아아아악!! 아아아악!! 어이? 자 리자몽 아 아까 못 잡은 리자몽이라도 좀 잡아야겠어요 확실히 잡는 거는 금방 잡으네요 이게 메가팬텀이다 보니까 아 몬스터볼 리자몽? 리자몽? 아 그래도 오늘은 피카츄 4선 먹긴 했는데 리자몽까지 먹으면 여기서 한 번 더? 와 근데 이게 엑스트라 배틀에서 리자몽이 또 떴어요 이거는 나한테 잡히라는 거 같은데 자 마무리 공격 들어가자 아 맛있어 아 리자몽 제발 뽑혀줘 아 아 또 몬스터볼이야 아니야 잡힐 수 있어 제발 아 아 따 따 으아아 아 lu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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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